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악마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이죠. 그 악마조차도 정수리부터 똥꼬까지 소름이 쫙! 아니지, 뱃속에 창자 융털도 확 서버릴 그런 미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요?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내가 내 새끼를 방치했지만 애가 공에 맞아가지고 우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싶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죄라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아? 원지. 여러분, 절대 모르는 아이랑 놀아주면 안 됩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해요. 지금 이 글의 제목만 보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번에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키즈카페 볼풀장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 두 명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어떤 아이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다가오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아이는 두 살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한 20몇 개월 됐겠죠. 아마 저희 애들이랑 엄마가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껴서 놀고 싶었던 건지 깨르르르 웃으면서 애들 엄마한테 공을 막 던지더랍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웃으며 던지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 이 아이도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가 공을 던지면 다시 던져주면서 다 같이 놀았다고 해요. 처음엔 무시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애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짠했대요. 그래서 놀아준 거죠. 그렇게 다 같이 잘 놀던 이 아이가 얼굴에 공을 맞았고 갑자기 뿌잉 이러면서 울더랍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근처 그림자도 안 보였던 애 아빠가 바로 달려와가지고 아니 내 새끼가 왜 울고 있는 거야? 어? 이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난리를 쳤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저희 아내는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공을 계속 던지길래 놀아달라는 거라 생각해서 나도 살짝살짝 던졌어요. 근데 그걸 머리에 맞아서 우는 겁니다. 이랬더니 뭐? 애랑 어른이랑 같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기가 막혔던 저희 아내도 같이 따지고 싸웠는데 이 남자가 상해로 신고를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병원에 가서 결막염 진단서를 끊어온 것은 물론이고 나중엔 경찰까지 대동해서 CCTV 영상을 따가더니 결국 폭행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아내는 입건돼가지고 경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그래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만 애한테 공을 막 던지면서 괴롭힌 줄 알았다가 같이 영상을 보더니 어? 뭐야? 애가 먼저 던진 거네요? 이러더랍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 맞다. 여러분 이거요. 큰 축구공, 농구공 그런 게 아니고요. 볼풀장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 오그란도 안 되는 작은 공 있죠? 그 풍선 비슷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기들 던지면서 놀라고 만든 그 공 말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어른이 아니라 현역 야구 선수가 있는 힘껏 너 죽어라 이러면서 던져도 하나도 안 아픈 그런 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고 울었다고 그것도 아내가 살살 던졌는데 폭행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키즈카페 가면 모르는 아이랑 절대 놀아주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애한테 꽁꽁아 땡땡아 잘 들어라.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공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무조건 울어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폭행으로 신고해가지고 합의금 잔뜩 뜯어내게 말이죠. 합의금 뜯어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겠어.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웃기는 거 말이죠. 바로 경찰들 태도입니다. 이거 좋게 합의해가지고 해결 안 하면 검찰에 넘기겠답니다. 검찰에. 이야 정말 살다 보니까 진짜 별 거지같은 일을 다 겪어보는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 아내가 이번에 애들이랑 키즈카페 볼풀장에 들어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부모도 없이 자기 혼자 방치되어 있던 어떤 아기가 다가와서 볼풀공을 저희 아내한테 계속 던졌고 결국 저희 아내도 짠한 마음에 같이 놀아주려고 던졌어요. 그러다가 애가 울었고 부모가 찾아와서 억박을 지르며 결국 시비가 붙었는데 이후 아동폭행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입건이 됐으며 경찰이 좋게 안 끝내면 검찰에 넘기겠다. 이런 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미친건가? 아니 키즈카페에서 아이를 방치한 그 부모라는 인간들 이것들 아동학대로 엮어서 안될까요? 세상이 미친건지 뭔지 사실 저희도 바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져봤는데요. 경찰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손가락이나 쳐빨고 있든지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넘긴다는 개소리는 왜 했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뼈타고 같은 소리냐고 2번 아니 나는 또 축구공이나 농구공 정도 되는 그런 큰 공인 줄 알았네? 볼풀장에서 공을 던졌다고 신고를 했다고 폭행으로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기 참 좋은 거 보고 자라겠습니다. 걱정이다 정말. 거기다가 경찰이라는 것들은 또 뭐냐? 야 그 검사님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들고 가면 바로 꺼져! 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됐으니 검사야 뭐 검사야 뭐 경찰이 준 서류만 보고 판단할 테니까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3번 CCTV 영상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받아뒀다가 무죄 증거로 제시하면 안될까요? 그거 말고도 증거로 키즈카페 볼풀공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네가 한번 맞아보라고 아픈지 4번 이거요 내 장담하는데 검찰에 가봤자 무혐의 100%입니다. 절대 쫄 필요 없고 그냥 치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세요. 어디 예 안 그래도 벌써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5번 아니 그러면 그 아이가 먼저 공으로 쓰니 아이를 폭행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안되는 걸까요? 이게 팩트잖아. 그게 말이죠. 아이를 상대로 정말 유치하지만 이미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폭행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6번 뭐야? 이거 뭐야? 그 뭐지? 아동방임죄인가? 이런 건 없다던가요? 예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최대한 강력하게 걸어봤는데요. 경찰에서는 혐의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 혐의가 없대요. 7번 아 미친 부모들 이러니까 이제 남의 일에 점점 관심을 끄는 거야. 실은 저도 말이죠.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놀러갔을 때 다른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다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놀아줄 일 없습니다. 8번 야 이 정도면 뭐 워터밤에서 물총 쐈다고 살인미수 신고할 기세구만. 9번 그 볼풀장 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공이 맞다면 그렇다면 코리안 특급 현역 시절에 박찬호가 전력 투구를 한다 해도 나는 얼굴로 받아줄 자신이 있다고? 바로 코앞에서 네 됐으니 네 님이 생각하는 그 공이 맞을 겁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껍데기로 쌓여진 그 공 말이죠. 이게 뭔 공이야 풍선이지. 그 육아하는 유튜브 채널들 보면 퀴즈카페 갔을 때 되게 요만해가지고 가벼운 막 애기들 풍덩 뛰어들어가가지고 공 속에 막 헤엄치고 노는 그 공 말하는 겁니다. 엄청 가벼운 거. 10번 아니 볼풀장의 어른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른과 아이가 같이 공을 던지고 놀라고 만든 시설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눈을 향해서 초강력하게 던진 게 그런 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볼풀장은 앞으로 폭행죄 수두룩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볼풀장 주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거고 말이죠. 안 그런가? 이제 쓰니? 일단 그 공이 아이 눈에 맞지도 않았고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손으로 눈을 막 비비다 보니까 결망염에 걸린 겁니다. 뻘겋해. 그리고 이거를 자기들은 피해를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11번, 예전에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위해 주사를 놓고 있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운다고 쌍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던 애비가 생각납니다. 고소할 거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정작 그 아비라는 인간 지가 술에 취해서 애를 다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온 거거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12번, 아니 경찰 대형 진짜 싫어해. 신기하네. 왜 저러는 걸까요? 혹시 이게 바로 그 진단서 파워인가? 뭐 그런 건가? 아니 근데 결막염이면 상해는 아니지 않나? 아니 상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기려고 저러는 거야 뭐야. 그 진단서의 경우 상해로 몰아가려고 딴 것 같은데요. 다행히 상해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끝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글이요. 작년 9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년 9월에. 그리고 지금 본문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지금 댓글이 또 올라옵니다. 저도 우리 아이 어릴 때 놀이터나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들과 많이 놀아줬는데요. 세상에 이런 거지같은 일이 다 있네요. 애들 놀다가 우는 거야 다반사지. 저런 사람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또 진성 부모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꽁꽁에서 읽고 링크 타고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 일이었네요. 결국 이 일로 재판까지 받았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를 보고. 찾아왔어요. 이게 뭐가 나오냐. 7월 20일 4일 전이죠. 공놀이 하자는 줄 볼풀장에서 두 살 남자아이 눈에 공 던진 30대 여성 무죄. 서울 남부 법원까지 갔어요. 고소를 한 겁니다. 정식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스니가 글 쓰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막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재판 걸고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이거 소름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거 없었으면 주작이라 생각했겠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융털에 융털이 바짝 올라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겼으니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